1매치 1게임 2개짜렁 호정문 날렵하게 바나나플릭 습을 맞거든요. 요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네요. 짧게 내줍니다. 재치를 발휘합니다. 호정문 감아올리는 거는 이제는 조금만 함몰 갔어요. 그렇군요. 맥핸드. 오핸드 전환. 호정문 기세를 쉽지 않거든요. 자 레시버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네트 상당. 선 배전은 하겠지만 그래도 뭐 아무래도 국내 선수끼리는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장호진의 득점이였습니다. 오핸드 탄력합니다. 경기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기습적인 전략을 뭐 커나가는 선수기 때문에요. 장호진 받아줍니다. 호정문. 하지만 득점은 장호진입니다. 지금도 강공을 대처했습니다. 호정문. 네. 자 여기에서 호정문 선수는 하나 빨리 끝낼 필요가 있어요. 예. 게임 포인트. 됐어요. 가져갑니다. 첫 게임. 호정문. 7대 7이었습니다. 이 게임 출발. 호시탐탄 기회를 놓칩니다. 노린다. 호정문입니다. 서비스. 장호진. 원얼. 하나 플릭으로 하는 호정문 선수. 저거 보세요. 완전 화사이드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앞서는 상황. 서비스 변화. 호정문 선수의 패기에 장호진 선수가 아까는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엔값이 필. 자. 서비스 장호진. 라켓을 260도 이상 돌려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 서비스 장호진. 긴 서비스 장호진. 볼. 볼. 지금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브로킹을 해주는 게 요즘 국제적인 추세예요. 그렇군요. 엘지. 7대 4. 일격을 두 번 당했습니다. 호정문 한 점차. 3점 차. 시원시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3구. 한다는 얘긴데 과연 레시버를 지켜보죠? 3게임 이어갑니다. 2. 장호진. 2. 3. 4. 5. 5. 5. 5. 5. 5. 6. 5. 5. 5. 장호재 워낙 발라나 프리오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런건 배워줘서 좋겠네요 예 그렇죠 저렇게 서비스가 안 나가야 됩니다 예 자 어느정도 기량이 오늘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어요 한점 만회 포핸드 전환 포핸드 전환 더블스코어 긴 서비스 장호재의 장기인 왜 적당히 됐을 때 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을 가질 수가 있죠 예 백핸드 밀어받 백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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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핀